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4%가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해줬고 또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좀 밝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힘을 받아가는 구간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담아가면서 3%가 넘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KT 하나금융지주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에만 유가증권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이 12조를 넘게 팔았습니다만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구간입니다. KT 어느새 오늘장에서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큰 폭의 반등 성공하고 있습니다. HMM 어제 점검했었죠.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속에서는 삼성생명 오늘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불어오면서 반등 성공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물적 분할 이슈로 참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만원 선에서 55만원까지 올라오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반등 그리고 어제 봤던 OCI도 또 한 번 기관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단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좀 주목이 됩니다. 연기금이 11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제 10만 3천원 최저점까지 내려갔었고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하면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이제 악재 다 나왔다.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위원님 SK하이닉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랜드플러시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나올 만한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라는 메이저 수급의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 계획도 지금 발표가 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적극적인 인재 채용과 함께 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 247조 원을 투자를 하는 발표에 반도체 대장주로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 만큼 10만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만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좀 긴 호흡에서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4월 1일부터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됨으로 해서 지금 윗저항 매물대가 많이 분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셔라.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10만원대 직전 저점 10만원대부터 지금 오늘 가격대까지 이렇게 좀 분할 매수로 좀 진입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온 시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반도체 쪽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있죠. 그 규모 자체가 몇백 조 단위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일 것 같고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0만원 선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KT도 궁금한데요. 통신주 자체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KT 오늘 52주 신고가 간 상황인데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좀 바라봐야겠죠. 네. 우선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KT가 지금 주가가 최근 3개월간 약 30%가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주가의 상승세는 지금 KT가 추구하는 탈통신사업가 그리고 배당금 인상으로 함께 주주 친화적 움직임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지금 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에 가파른 상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 물어보셨는데 저는 4만원까지는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유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추세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신규 진입하신다면 조정대 모아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보유자들은 4만원 이상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KT 점검해 봤고 보유자들도 오케이 그리고 신규 접근도 눌림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기금이 카카오페이 11거리를 연속 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월세 대출 상품 라인업 강화 이 부분에 좀 호재가 되기도 했고 많이 떨어져서 또 올라가는 그 맞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공목가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고 가격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10만원대를 오늘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5월 10일 날 8만 5천원까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52주 최저가를 찍었었고 그리고 5월 초 카카오페이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면서 502주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과도한 하락이 나왔고 하지만 앞으로 지금 금융서비스 회복과 함께 성장이 기대되고 그리고 결제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외부 가맹점 확보를 통해서 견조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공목가가 9만원 선으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 9만원에서 10만원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저는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조금씩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모아가신다면 저는 12만원까지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이 좀 강하다 과하다라고 좀 평가를 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 12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 주셨네요. 자 위원님 그럼 오늘 수급 탑빙주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AR 메타버스 기업 자두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다시금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전반기의 악재들로 인해서 가격 할인을 받은 가격대에 있고 그리고 6개월 이상 긴 하락세 이후에 바닷건에서 반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분간 시장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종목들 이 종목들 낙폭가대 종목들의 단기 반등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위메이드가 부합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24만원 이후 지금 반의 반토막 정도가 난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다시 돌려놓는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 골든크루스가 나온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과 5일선 사이 또는 오늘 가격 자리 그러니까 7만 3천원부터 7만 9천원 이 가격대에서 모아가신다면 저는 1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숫가를 7만 3천원에서 7만 9천원으로 좀 바라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24만원도 넘겼었던 종목입니다. 낙폭이 과하다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탑빅주 위메이드 주셨습니다. 우리 이형빈 위원님 샵 0988로 문자 이형빈이라고 위원님의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위원님과 또 방송 끝나도 많은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빼어난 수급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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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